무머들 무머들 안녕 안녕하세요 저 안 들어오셨다고요 안녕하세요 한 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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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무 플러스입니다 지금 연습하다가 저희가 오늘 우리 무무들한테 두마리토끼 응원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 두마리토끼 응원법을 알려드리려고 갑자기 찾아왔어요 저희가 응원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내일 마마무 플러스 팩콘 오시는 사람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자 오케이 오시는 분들 같이 이거 두마리토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? 두마리토끼가 어머니 풀무성이 없잖아요 오늘 최초공개 이거 언니 다 들어? 최공 아니 여기 부분 우리 따라야 돼 여기랑 다야 여기랑 띄어쓰기 일단 인트로 네 아니 고개만 여기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아 다 들어볼게 네 별이 별이 핸드폰 샀어요? 아니 집에 있는 거래요 별이 핸드폰 샀어요? 아니 집에 있는 거래요 네 넷 따라따라해 후후 이거라 이거라 이거 한 번만 복습 복습 요버 들 한 번 요버 들 한 번만 더 복습 3, 4 자 3, 4 다 같이 다 같이 에이, 올 피, 따가 진두마린 토끼 날 따라 따라해 오케이 좋아 복수 좋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? 이런거 어떻게 하려고? 어떻게 할 생각이였어? 여긴 일단 한거죠 여기는 어? 어떻게 하려고? 필요가 안 돼? 아 여기 너무 좋아 일단 저희가 최초로 공개하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여기가 따비를 하자 그냥 따비 따비 오 모두 오오오 예 고 호 엘 엘 엘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그냥 우리 흠 엘 엘 엘 엘 누르네 해 고 고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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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브릿지 부분 브릿지 부분에도 따라해줘야되는게 있어요 엘 Jed 이원 엘 예 엘 알 엘 여기까지 여기까지 6 могл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복습 복습 한번 갈게요 둘 셋 넷 무문을 따라 하고 있어요? 뭐라 하셔요? 웃고 있어요 내일 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봐요 자 한 번 더? 자 우리 내일 한번 뚜시뚜시 해봅시다 안녕 바이바이 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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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